1. 보람 할렐루야 할 수 있을 텐데 예 주면 예 충분히 어 득점할 수 있습니다 예 아 아 크기 엄마가 더 잘 예측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재훈 발리는 내 책 하기 때문에 충분히 유리하게 플레이를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예 혹시 욕심보다는 연결로 좀더 풀어 가면 더 좋을 듯한 보람 알렐루야 자 이번에도요 오우 어 kamu 감상해야 father of against and you 마완에 나갔어요 이번에 mi point check까지 추격을 허용합니다 아 정리 musun How about you 시도 안하는 기술인데요 다시 한번 시도하네요 와iso 9대 7 자 탑스픈대결 한 점 앞서 있는 한국 거래소 아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나 저렇게 쓸 때 공이 들어가는 각도는 또 절묘하거든요 아 그러나 백호균의 섭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사브딕전 백호균 머리 싸우면 굉장히 좋아요 이번엔 짧게 백호균 매트막 백호균 선수가 3구 공격을 잡아야 됩니다 백호균 잡지 못합니다 백호균 선수는 과감하게 돌아서야 됩니다 안재현 4대3 3대5 2포인트 뒤져있습니다 희망을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희망을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백호균 관리입니다 반대로 대각으로 보내고 마는 안재현이었습니다 젠틀 푸시 딱구요 성공해내는 게 너무나 곤란스러워 하더라구요 지금 연설두기 재정비도 잘 된 것 같습니다 말리 강타 갱타를 지고받았는데 결국은 백호균은 네트에 걸렸습니다 매치 포인트 나갔어요 포인트 짧은 푸시도 있습니다 바나나플링 네트 맞고 나갑니다 스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